오늘 느낌 어떻습니까? 오늘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건강지인TV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더운데도 덥잖아요 현장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에너지, 긍정적인 에너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대안과 비전을 내라고 했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계속 행동과 말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성실하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시는 거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건강지인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 길은 가고 눈이 오면 눈이 온 길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해서 꼭 정권 교체를 맡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과 발표 나고 나면은 그렇죠? 18일까지 끝나고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일해 주실 거죠? 맞습니다 앞으로도 쭉 민주당과 함께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가 뭉쳐서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이재명 후보님 돕고 우리 민주당에 있는 최고위원 후보님도 많지 않습니까? 같이 함께 합쳐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아우 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수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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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돼지 흥미